내내 김승주 왜 불러? 김은재 김은재 나 왜 불러? 김은재 나 왜 불러? 김기사 선생님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 야 애들아 넷플릭스 진짜 개쌍하더라 넷플릭스 주식 투자 안 한 거 다행인 거 같아 내가 주식을 한거든? 근데 넷플릭스에 놀라 있어 아 넷플릭스 존망했잖아 지금 이쁘긴 하다 당연하지 게다가 쌩얼인걸? 엄청 예뻐 김승주 내꺼 아 안돼요 기다릴까? 아니 키위 왜 이렇게 맛있어? 입맛을 돋구는데 키위가? 너네 이런 거 안 먹어 봤지? 응? 이런 거 안 먹어 봤지 너네 김승주 배남일 거 배남이 안돼 나 오블로 확실히 배남이 내 써야 아니야 연애나 결혼하면 속타지겠는데 뭔 소리예요? 저는요 바람도 안 피고요 저는 한 사람만 봐요 전 바람도 안 피요 결혼한 게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야? 결혼한 게 좋은 여자 어떤 여자야? 결혼한 게 좋은 여자 어떤 여자야? 진짜? 진짜? 나아진 여자가 결혼한 게 좋은 여자야 진짜 진짜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아 맞다 얘들아 나 좋아하는 남자 생겼어 남친 헤아놨어 좋아하는 남자 생겼는데 걔가 롤 다이아야 다이아인 것도 몰랐다 다이아인 것도 몰랐고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이야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우리 엄마 친구가 너 내 아들 만나면 원래 내 아들 잘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네 이랬지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연락을 해봤는데 취미나 뭐예요? 이러다가 말이 나왔지 근데 다이아인 거야 개자래 미쳤어 시즌 5부터 다이아야 같이 롤 하기로 했는데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먼저 톡을 해야 되나? 롤 하실래야 이러고 사원아 안녕 키위 완전 맛있어 완전 비싸다 그치? 완전 비싸 그래서 3인들은 키위 못 먹는 데잖아 비싸서 그치 얘들아 언니 오늘 TMI 하나 풀어주세요 오늘 TMI 하나를 풀자면 나는 오늘 운전명어 필기 시험을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며칠 이번 주 내로 기능 시험까지 봐 이제 운전명어 시험 볼 때 김 기사가 도와준대 맛있어 맛있다 비싸니까 엄청 달겠지 저는 꿈도 못 꾸네요 진짜 나 키위 하나 던져줄까? 먹을래? 왜 못 먹을까 키위를? 돈이 없나? 차가 없는데 면허 못 따면 차 사준대 포르세로 면허 따면 차 포르세로 사준대 그래서 면허 따는 거야 키위 이거 하나에 산만 원이라고 엄청 맛있다 헤이 롤스로이스 어때? 롤스로이스 이미 있어 롤스로이스 별로야 겉만 보기만 뻔지느라고 막상 담아 그냥 그래요 아니 키위가 왜 이렇게 딱딱해 원래 물렁물렁해야 되지 않아? 장은형 닮았어 그런 소리 많이 들라 아 너무 맛있어 민다 아 너무 맛있어 애한테는 뭐라 하고 싶지 않다 왜 나한테 뭐라 하려고 해? 나 질투해? 나 질투해? 앞머리 벼랑 같은 거 아니지 진짜 없는 게 더 예쁜데 앞머리 이거 스타일이야 스타일 스타일이지 패션이에요 패션 애는 초심을 절대 안 잃어버리네 아니 초심이고 말고가 뭐가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무슨 운동 아니? 무슨 운동에 초심 잃지 않게? 언니 아이돌 그룹 들어갈 거면 어디 들어갈 거 같아? 응 플랫핑 플랫핑 언니 남친이 다른 여자 깻잎 떼주면 어떨 거 같아? 나 헤어질 거야 너 그런 애였어? 너 다른 여자 깻잎 떼주는 그런 애였어? 헤어지자 헤어지자 그런 애 뭐 하러 만나? 나는 깝질하고 다정하지 않은 남자가 좋아 별로 친절하지 않은 남자 아 왜 렉이 걸려 나는 친절하지 않고 별로 다정하지 않고 싸가지 않는 남자가 좋아 근데 나한테만 친절해 아니 왜 렉 걸려? 진짜 기분 개노럽네 아 왜 7월이야 써? 너 다른 녀석 깻잎 떼주는 그런 애였어? 헤어지자 이러고 헤어질 거야 나는 싸하지 없고 친절하지 않고 예의 없는 남자가 좋아 하지만 우리 가족 나한테만 친절하고 나한테만 다정한 남자 남자한테 싸하지 존나 없어야 돼 그런 남자가 좋은 거지 아무한테랑 다 친절하면 뭐 내가 특별하니? 특별해서 친절한 거니 걔는 내가 여친이 아니었어도 그냥 친절한 애인데 그러네 난 안 만나 왔어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 같아 진짜 내가 화보 촬영하고 광고 촬영 때문에 되게 바빴어 어?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야 춥다 응 요즘 엄청 더운데 선풍이나 약간 쓰나요? 응 저는요 전용기 탈 때도 에어컨 틀고요 지금도 에어컨 틀고 있어요 에어컨 되게 비싼 거예요 몇 백만원짜리 빨리 왔네 혜찬아님 응 응 키위 하루에 3개 사 먹지마 술자박 나요 아니에요 그 호수물이야 그 호수물이던데? 나 하루에 키위 300개씩 먹었는데 살사 안 나는데? 그거 너가 건강에 안 좋은가 봐 응 어? 너가 대장암 아니야 대장암? 살사 안 해 키위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해? 헤어질 거라고 응 다른 여자 깻잎 떼지면 헤어질 거야 난 그런 남자 진짜 개 싫어 왜 지랄이야? 왜 네가 그래? 왜 너 다른 여자 끊임 떼줘? 너 헤어지자 그냥 개일할 거라고 아 너무 맛있다 보정 빼라고 보정 안 했다고 그냥 보정 안 했다고 개빡치게 안 해 진짜 안유신 닮았다 안유신 닮았다 장원영이랑 안유신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 앤비타이 알려줘 앤비타이 맞춰봐 앤비타이 맞춰보세요 앤비타이 맞춰보세요 남자친구 어디 있어? 남친 없다고 나 남친 없어 왜 자꾸 남친 얘기야 에프피? 왜 에프피야? 왜 에프피인지 근거도 돼 야 앤비타이 근거도 되라고 근거도 어? 앤비씨니? 야 근거도 같이 되라고 근거 아 인에프피? 왜? 왜 인에프피 근거 같이 되라고 아 이거 움직이네 쓸까봐 아 아 예스테피 이쁘네까 종이의 짐 이주민 들어봤냐고 물었다 흠? 야 나 이주민 닮았다 응? 안은 안은 야 나 이주민 닮았지 종이의 짐 야 나 종이의 짐 이주민 앤거 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야 이주민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미친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쌍둥이라头 믿겠어 와 대박 종이의 짐 이주민 개 똑같이 생겼잖아 나랑 걔 컨디션 안 좋을 때 내가 대신 방송해줘도 될 것 같아 그냥 종이 닮으셨어요 나 몸매가 종이 짱이야 개슬림해요 개씹슬림 키위 안 쉬나요? 너무 셔요 요즘 키위는 안 셔 되게 달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는 타투하실 생각 없어요? 타투 어떠세요? 나 타투 혐오증 있어 너 타투함이랑 안 친해져 타투 있는 애들 다 걸러 나 편견 있어 타투 편견 있어서 타투 있는 애들은 무서워 양아치 같고 무서워 가까이 안 둬 아우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됐어 아니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잠깐 뭐 좀 했어 잠깐 뭐 했어 근데 넌 담배 피자 나 담배 안 펴 나 담배 피는 남자 싫어 담배 피는 남자로 싫어 왜 미친나면 담배 피는 남자랑 키스하잖아 입에서 꼬락내나 존나 극혐이야 나 담배 피는 남자 싫어 와 개 이쁘네 고마워 잘생기고 착한 사람은 타투한 건 어떻게 생각해? 잘생기고 착하면 타투를 안 해 착한 애는 타투를 안 해 타투를 했다는 건 착한 게 아니야 오케이 타투를 한 건 자기 몸에 그 그림을 새긴 거잖아 존나 족같은 거야 그게 야아치야 타투를 해서도 아니라 타투 하나를 한 걸 보면 다른 것도 얘가 어떨지를 알아 뭔 말인지 이해 가지 아 얘는 자기 몸에 왜냐면 타투를 하는 건 그냥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타투를 하는 건 내가 나중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크게 될 사람일 수도 있어 그거 한 번 하면 못 지우는 거잖아 그래서 타투를 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짧게 생각하고 했다 걔는 타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생각보다 유교결 나 개 유교결 나 개 유교결이야 나 엄청 유교결이야 편견 나 편견 있어 편견 나 편견 있다니까 편견 있어요 저 그래서 그래 편견이 있어요 타투를 단발도 되게 예쁠 거 같은데 단발 어때? 나 단발 했었는데 남자 개 꼬여서 안 해 단발 하니까 막 고백받고 남자 개 꼬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안 해 단발 하면 나한테 섹시하네 내 지적에 뭐 이거 어 존나 스트레스 알아 남자 꼬이는 거 한 잔 해 한 잔 해 아니 남자 볼 때 어디 먼저 와 일단 얼굴하고 거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누구 왔어요? 어 누구 있어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왜 이렇게 졸리지 아 졸려 공부 잘하지? 나 공부 진짜 잘하지 공부 진짜 잘하니까 인성을 갖겠지 맛있어 맛있어 혹시 성공의 설명 아니세요? 맞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향이 안 들어갔어? 맛있어 맛있어 아 앞머리 거지 같아 앞머리 그냥 까야 되겠어 이렇게 그냥 앞머리 깔게 알았지? 앞머리 그냥 까야 될 것 같아 앞머리가 거지 같아서 구질동자처럼 보여도 상관없어 이마에 뾰루지가 났나 아 나 낫다고 나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낫다고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이마에 뾰루지가 나는 거야 할머니 까야겠다 아 앞머리 거지 같네 나 여드름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가려워서 긁었는데 그렇게 생겼어 살이 까졌어 우리 박지원은 계좌로 500개 해마한 물리 땅땅 글글이 땅땅 고마워 계좌는 방자에 써있지 거위로 보내면 돼 하인들아 이 하인들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니 부자야? 난 부자인 거 잘 모르겠는데 산매에 다 부자래 너무 맛있어 국물이 계속 나와 국물이 계속 나와 국물이 계속 나와 국물이 계속iniz 드레스룸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드레스룸에서 국물이 계속 나오네 국물이 계속 나오네 우세 왠지 특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퉁퉁한 적이 없는데 무슨 살이 빠졌다니 오히려 지금 살 쪄서 걱정인데 나 지금 살 쪘어 살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었어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남친 어디였어? 헤어졌어 헤어진지 오래됐어 왜 쪘어 살 쪘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살 쪘지 큰일 났어 지금 살 너무 쪘어 원래 38kg인데 지금 41kg야 키 168에 아 나 지금 살 빼야 돼 얘들아 큰일 났어 근데 살이 짜도 이 정도라는 거 변상 중 계좌로 29개 샤워하 컨셉 있죠? 뭐가 컨셉인데요? 저기요 아가리 한번 털어보세요 나 스트레스 받아 진짜 난 컨셉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컨셉이래 뭐가 컨셉인지 명확히 꼽아서 말해봐 야 너 왜 자꾸 개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말을 받아 치는 거야 난 내 생각대로 말을 받아 치는 건데 자꾸 우리 박지영 계좌로 500개 샤마하 우리 박지영 계좌로 500개 샤마하 그래 땅땅 그래 땅땅 고마워 아 진짜 뭐가 컨셉인지 어이가 없다 단발 좀 해 저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왠지 알아? 쟤는 내가 이쁜게 질투나서 머리를 자르게 만들라고 하는 애야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하고 싶어서 내가 머리까지 기니까 지금 개빡치는 거지 쟤는 아 아니 김 기사 월급 얼마에요? 900만원 음 으음 음 왜 맨날 누워주셔도 돼요? 저는요 누워서 먹는 게 편해요 누워서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 너네는 그렇게 안 먹어봤지? 너네는 그렇게 안 먹어봤어? 그래서 그래? 아! 팔뚝! 아, 존나 얇게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 아, 팔뚝 보여주면 안 돼. 너무 말랐단 말이야. 아, 손 좀 씻고 올게. 몸통 왔었는데 나. 아, 이거 부끄러워. 이거 부끄러워. 포크를 부끄러워. 포크를 부끄러워. 갈아갈시고. 안 돼, 다이어트 중이야. 아! 이츠니삼이여 아리아또. 드레스룸 맞아요. 왜 그러세요? 드레스룸 맞는데 왜 그래요 또 화나 드레스룸 이게 드레스룸 아니라고 너는 드레스룸을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왠지 알아? 너가 진짜 나처럼 부자고 드레스룸을 알면 딱 알아봤을 거야 옷들이 쌓여있으니까 아 저 드레스룸이구나 근데 넌 드레스룸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봐도 보여줘도 모르는 거야 드레스룸이라는 걸 진짜를 아는 애는 가짜를 알아 가짜만 본 애는 진짜를 몰라 그게 너야 알았지? 아 진짜 왜 그러냐 또 앞으로 나한테 굴하다 뭐 나 드레스룸 아니다 이런 애들 그냥 상종 안 할게요 알았죠? 어차피 찐인 애들은 알아봐 알았지? 상종 안 할게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언니 약간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제 주변에 남자가 많아요 거짓말 안 해요 전 남친 없었던 적 없잖아 승주 아 그건 인정 내가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없어 황정은 너무 닮았는데 내가 황정은 닮았니? 황정은 완전 예쁘잖아 쌩얼임 너 지금 쌩얼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졸려 아 활은 왜 자꾸 오류나는 거야 이거 오류 끄기 오류 끄기 눌러줘야 돼 됐다 뭔 트림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마 진짜 와우 몸매 개쩍해 제 몸매 개쩍해 제 몸매 좀 개쩍해 언니 아유 느낌 살짝 나 아우 지은이 지은이 성공했지 지은이 많이 컸어 보정 좀 풀어봐 보정을 안 했어요 아우 진짜 몸매가 왜 이렇게 예뻐 나 비율도 좋아 비율 얼굴이 조명 많아고 몸은 팔다리 길어 그치? 비율이 좋아 코 왜 그래 나 코 때 좀 높아졌지 이게 코 때가 점점 높아져 뒤에 저 옷들 샤넬은 그치야 네 그리고 이건 루이 이거는 그 루이비통 패딩 핑크 색깔 한정판 아우 졸려 속눈썹 연장 진짜 잘 어울리듯 아니야 나 속눈썹 연장한 적 있는데 이틀만에 떼버렸어 나 속눈썹이 길어 원래 보여 그래가지고 만나는 남자 남자들마다 나한테 낙타 같다고 어머 샤넬 어떻게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 다 이래 남자들이 그런 거 보고 좋아해 설레하고 쌍수 하셨네요 저 쌍수 안 했어요 보여요? 자국 없어요 자국 없지 봐봐 자국 없어 쌍수 안 했어요 속쌍이잖아 속쌍 딱 아이린 아이린 속쌍이잖아 나도 아이린이랑 똑같아 속쌍이잖아 얼굴이 너무 예쁘네 유튜브 구독 누른 애들 지금부터 이름 불러줄게 시작 유튜브 샤워라고 치면 나와 빨리 시작 자 지금부터 유튜브 구독 누른 겨털들은 내가 이름을 불러줄게 딱 3분 동안이다 렛츠고 1등 누구야 김수민 1등 나는 나가다 2등 남은 남은 고마워 일기장 3등 주원이 4등 보현이 5등 예리 6등 겨털들이야? 어 겨털이 내 팬 애칭이거든 서현이, 가은이, 초현, 노무현, 인철 내 유튜브 샤워라고 치면 나오거든 구독한 애들 이름 불러주는 거야 빨리 갈아 아 그니까 종기야 제니 대신 내가 했어야 돼 유정이, 혀서, 유나 살 몇 개 빠지신 거죠? 하! 하! 살 뺀 게 아니고요 원래 날씬해요 유나, 은채, 강희 겉상 라인 진짜 찌련네요 겉상이 아니라 속쌍이에요 속쌍 보여요 속쌍? 속쌍 분노하셨어? 아니야 나 붙임머리 살면서 한 번도 한 잔 없어 꼬끼요 지금 유튜브 구독 누르는 애들 이름 불러주는 거야 방급 소리, 여대? 아 방급 소리예요 아 방급 소리 존나 박자 박준혜는 기억나? 야 기억하지 너 나 좋아했잖아 연희 인아웃 같은데 맞아 인아웃이야 인아웃 결혼하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아 스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일단 나한테 다 해줘야 돼 나만 보고 살아야 돼 술 마셨나요? 아니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왜 왜 무슨 무슨 소리 나니? 나은이 지금 유튜브 구독 누르는 애들 이름 불러주는 거야 빨리 구독 눌러 1분 남았다 1분 틀림 안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틀림이야 야 뭔 이상한 소리야 틀림 안 했는데 어? 자기야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응 앞머리 없는 게 더 난데? 나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야 앞머리 없는 게 더 이쁘지? 야 앞머리 없으면 그거 같아 김태인 예술이 끝 응 끊임